저희 10년에 한 번은 우승을 합니다. 올해는 좀 번방돌이 되잖아요, 그쵸? 되게 늦게 한 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할 게 있나요? 못합니다! 아, 유광남한테 잘하나? 너 이제 모자이키 처리해줘요. 통합 그거 하자.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단 LG팬부터 자기소개가 간단하게 한 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LG팬로 대표해서 37세 강성원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KTWIZ를 응원하고 있는 출발장군 준성이 아빠, 나무늘복입니다. 서울에서 기아 타이거즈 응원하고 있는 문예인입니다. 꽃게울 유튜브 운영하고 있는 소리나 롯데의 딸꽁게울입니다. 반갑습니다. 각자 지금 손에 뭐 들고 있으신 것 같은데 꽃게울님부터 해가지고 뭐 들고 계신지? 네, 뭐 애장품 들고 오라고 하셨는데 롯데품이라면 그 털보의 유산 깍자기 그 정도만 챙겨왔습니다. 아, 저는 저희 허통이! 털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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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저는 어... 원정이나 홈경기 다닐 때 항상 가지고 다니는 가방이고요. 2014년에 촬영한 사진이고 지금은 초등학교 6학년 저희 아들 오늘 이 자리에는 나오지 못했지만 저희 아들 가장 조금 힘이 있는 건 깃발을 가지고 왔습니다. 우와... 캐리니즈라고 팬분들의 응원 흔들면서 응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저는 LG나 다른 팀들 보면 수건? 하월 응원하시잖아요? 저희는 사실 그렇게 되는 게 없어서 공식 타월이 없으세요? 네, 공식 타월은 개인적으로 제작한 100개 한정 리미티드로 제작해서 주변 분들에게 나눠 드려서 QT 위즈는 공식 타월을 만들어 달라 만들어 달라 만들어 달라 진짜로 그건 몰아야죠 두 다른 관계자분들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이렇게 모자이크 처리해야죠. QT 위즈는 공식 타월? 앞에 너무나도 대단한 걸 많이 꺼내셔서 조금 초라할 수도 있는데 일단 저희는 가장 중요한 가을 야구의 상징 유광 점퍼를 먼저 들고 왔습니다. 약간 애징이 담긴 점퍼예요. 가을 야구를 못하면 입을 수 없는 그런 점퍼라서 먼저 준비를 해봤고요. 이번에 대란이나 LG 29년 만에 전주시즌 우승 신문을 가져왔습니다. LG 팬들은 우승이란 단어도 되게 조심해요. 이제 통합 통합 그거 하자. 통합 그거 나왔잖아요. 그럼 철날발치지 말자 라고 하는데 일단 전주시즌 우승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때 초등학교 1학년 때 우승을 보고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만약에 또 이번에 우승을 하고 다음 29년이 되면 60세가 넘어요. 직관도 못 가신다. 그렇죠. 그렇죠. 이 29년이라는 게 29년이라는 게 어마어마한 분입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분을 담은 이 신문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우승입니다. 매일 팀을 묶어가지고 한 번에 부르는 별명이 있는 거 같습니다. 엘로키 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국식이 굉장히 자유롭게 엘로키 팀 원래 있었잖아요. 이제 탈퇴하셔야죠. 1등이시니까 헤어져주면 좋지 않을 것 같아요. 올해는 좀 건방주도 되잖아요. 올해 말고 그냥 헤어져요. 이건 정말 듣기 싫은 별명 하나씩 근데 이거 방문에 나가도 되나요? 네. 그래서 조롱섭팀 별명을 한 번 얘기를 해 주시면 상대 팀에서 해 주실까요? 아니 한 번 제가 제일 듣기 싫은 것 같은데 제가 잘 몰라요. 비아티는 통어라는 별명이 있더라고요. 그게 약간 지역비아 발언이 되어서 그렇죠. 그렇죠. 그때 같은 경우는 홀델, 비티비 그 정도는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네. 감사한 별명입니다. 감사한 별명이요? 네. 그거 말고 진짜 심하게 불리는 게 있어서 근데 이거 진짜 방송에 나가도 안 되는 거라 어점이라고 아! 아! 이게 롯데팬분들은 아시거든요. 꼴대 뒤티지면 너무 감사하죠. 원래 그러니깐요. 저희는 가을 야구를 가본 적이 없는 걸로 5년내 우승해본 적이 언젠지 29년이요? 저희는 31년입니다. 뭐가! 왜요! 언젠가야! 그런데 감독님은 한 번만 말인데! 팩트잖아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KT는 지연 남편 팀 소원팀 팀이고 그 다음에 LG 같은 경우는 LG 지엠 관련된 그런 그게 좋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듣기 싫은 게 흔히 저희끼리 너네 집 비밀번호 뭐냐 하면 7887 7888 577 잘 됐습니다. 암울한 시절을 상징하는 별명이 7, 8, 8, 5, 7 이거다 보니까 가장 싫어하고 선수 개개인의 별명은 오지배 아시죠? 네 요새는 좋은 뜻으로 아 그쵸 굉장히 잘하게 됐으니까 좋은 뜻으로 바뀐 건데 처음에 그 뜻이 아주 어마어마했죠 경기를 말하는 선수라는 비하주는 거였는데 지금은 너무 든든하죠 국내 최고위격수니까 그럼 반대로 제일 듣기 좋은 별명? 음 혹시 있어요? 딱 떠오르는 게 지금 KT 같은 경우에는 위즈잖아요 마법사계 저는 마법 KT라는 단어를 좋아하고 특히 이 단어가 와닿게 된 경기가 있는데 올해 그 4월 28일날 홈 삼성전이었어요 8회까지 8대0으로 치고 있었고요 8회 말이 되고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는데 8대8 동점까지 가고 역전까지 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처음으로 울었던 경기고 그때 이후에는 자주 우는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같이 응원하시려 그때 터지는데 KT 팬분들은 백년기 검사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지금도 야구를 보면서 감정에 충실해도 된다라는 걸 배운 것 같아요 대부분 이렇게 야구 팬분들 보시면 좀 많으신 것 같거든요 아주 몰입해서 보시고 막 욕도 막 하시잖아요 물건이 지금 안 드시잖아요 그러면서 계속 야구를 보시게 하는 이유가 뭔지 도대체 최근에 팬분들이랑 이야기하는 기회가 있으신 것 같아서 여쭤봤는데 왜 이렇게 화나 있어요? 여쭤봤는데 직관 가시는 분들한테 좀 여쭤봤어요 퇴근하고 너무 힘들었고 괴로워봤는데 거기다가 다 놓고 온대요 길어요 시즌이 정말 길잖아요 그 어떤 스포츠보다 긴 것 같아요 144경 심지어 세상에 어떤 스포츠가 일주일에 인기를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야구라는 거는 내 일상의 일부분이 될 수 있는 스포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완전 공감 네 그때 그때 컨디션에 따라서 야구장에서도 다양한 감정 이런 것들을 느끼면서 힐링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제일 곤란 스포에 대해서 원래 원래 캐리오도 그렇고 스포츠가 흥행하려면 자꾸 뭐를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중에 하나가 엘골라시코라고 생각을 하고 제 구단을 비하한 것 같아서 엘골이라는 말을 안 쓰고 싶어 나한테 너무 착착 붙지 않나요? 엘골라시코? 그래서 저는 좋아합니다 그리고 정말 이번 시즌은 유난히 LG가 너무 잘해줬지만 평균적으로는 두 팀이 위에 있든 아래 있든 어디에 있었든 진짜 치고 맞고를 너무 이상하게 잘했어요 정말 두 팀이 딱 만나면 갑자기 세련미가 사라지는 이상한 야구를 해보려죠 난장판이 되고 진흙이 막 흑탕놀이 뭐 핸드볼 스코어 막 나오고요 그쵸 저는 정말 가끔 생각합니다 우리 가위바위보 해서 가끔 이기는 것도 정하고 기록도 그냥 나눠갖고 왜냐면 에코를 좀 하다보면 경기시간이 어 4시간 기본으로 기본으로 가져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올해는 좀 너무했어요 너무 LG가 웃음으로 달려가다보니까 아니 저런 친구들이 아닌데 아닌데 우리 만나면 되게 막 사이좋게 해줬는데 갑자기 막 달리는 좀 서운했죠 내년에는 안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면 엘롭게 탈퇴하시든요 봄에 알아서 내려간 거 같더라구요 그냥 올해는 저희는 뭐 뒤는 잘 안 봤어요 승이랑 KT랑 뭐 N씨 상대도 아니다 아 그냥 아예 상대가 아니다 그냥 안 보인다 아 존재자체가 다 안가 가끔 그냥 아 유광나면서 잘하나 잘 있나 잘 있나 자리를 바꿔드려요 잘 어 건강하죠 건강하죠 항상 건강하잖아요 내년에는 또 엘롭게 라시콜 하하하하 일단 라이벌을 한 분씩 뽑는다면 어느 팀이 있을지 뭐 LG 같은 경우에는 한지국 라이벌 두산이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인데요 저는 슥! 응 좀 공평한 상태에서 뭔가 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서 라이벌로 슥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롯데를 그래도 라이벌이라고 생각하는데 개인적으로 내년에 좀 많이 이겼으면 좋겠는데 두산 저희가 두산에 너무 아 오래? 너무 약해가지고 2할 6분 헉 약간 거의 졌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내년에 두산 좀 이겼으면 좋겠어요 롯데리 자이언츠의 라이벌 제 생각에는 저희 구단은 라이벌이 없지 않나 왜냐면 솔직히 야구를 못해서 동네 북 느낌이고 그래 라이벌도 이제 뭐 급이 맞아야 라이벌이지 그치 옛날에 두들겨 맞고 다니는데 뭐 라이벌 라이벌 사실 원래는 저는 LG라고 항상 생각을 했는데 너무 멀어져서 이제 안 되겠고 굳이 올해만 묶고 따지면 귀한? 다행히 뭐 나성폼 선수 아플 때 뭐 이렇게 붙어서 그런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전통의 라이벌이잖아 구단조에 좀 의지도 있고 팬덤이 크잖아요 어젠피에 이제 야구를 못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할 게 있나요? 못합니다 못해요 그래도 저희가 제일 나온 것 같아요 저희 10년에 한 번은 우승을 합니다 10년에 한 번 네 10년에 한 번은 우승을 합니다 근데 꼭 우승을 해야만 그 야구가 의미가 있는 건 아니 하고 싶으시죠 네 우승을 해보면 다르실 거예요 아 근데 올 시세만 봐도 그러면 안 되고 저희는 말씀드렸죠 29년이에요 네 29년이고 그리고 그 그런 말이 있어요 안 되는 집구석은 뭐라도 안 된다 이거 저희가 안 되는 집구석이 저희도 그랬어요 저희 FA 계약만 하면 다 망했죠 저희가 저희도 그래요 네? 저희 다 줄줄이 치고 다 다쳤잖아요 저희는 한 30년 30년 통계를 얘기하면 맨날에 뭐 그 타자부터 해서 투수까지 돈 수십 없으면 다 못하시고 좀 기만하는 거 같아가지고 촬영 그만하고 싶습니다 하하하하 저 31년입니다 돈은 돈은 덜 써야 돼 이제 32년 돈 더 써야 돼 같은 회에서 MVP와 머스트 한 명씩 뽑는 거 아니에요? 머스트야? 머스트 아 저는 너무 정해져 있어서 한 명씩 뽑을까요? 아아 누구냐 꼭 한 명이란 전준호 선수 베스트 베스트 올해 나이가 그렇게 적지 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전준호 선수가 또 3화를 넘기고 적재적소에 또 항상 좋은 클러치 능력 보여주시고 그리고 팀의 충성도도 높으시고 사랑해요 그러니까 좀 FA 잘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팀 내 워스트 너무 분명합니다 이거는 많이들 동의를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올해 WAR 꼴찌 찍었죠 올해 3루수 최악의 선수로 한 명 되었습니다 한동희 선수 네 저는요 한동희 선수가 올해는 머스트지만 앞으로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올해보다 못할 순 없어요 올해보다 못할 순 없어 내년에는 근데 안 간다고 하셨으니 내년에는 저희 기아 팬들끼리는 그런 말이 있어요 돌고 돌아 양현종이다 돌고 돌아 양현종이다 외국인 선발 투수들이 인위를 못먹고 있는 와중에 그래도 양현종 선수가 나오면 적어도 5이닝은 먹어주니까 워스트 좀 많은데 한승택 호수 오케스 수비를 자가하시는 거 없지도 않고 차라리 준수 선수를 좀 키우는 게 낫지 않을까 제가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 믿느냐고 하시는 감독님이 너무 맨날 내셔가지고 저한테는 워스트가 있었어요 저희는 감독이 없는데 올 때마다 좀 화가 약간 이거 소문 많이 들고 있는 게 있어요 아 소문이요? 네 그치 그치 잘 부탁드립니다 레드카펫 깔아놓고 있어요 제가 꽃도 뿌려드릴게요 마차도 준비해놨으니까 어서오세요 감사합니다 나은건 부럽네요 부럽네요 부러워요? 희희 좋겠지 희희희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KT 위즈의 게스트 플레이어는 일단은 저희 캡틴 박경수 선수 연패할 때도 그랬고 지금 좋은 성적을 냈을 때도 그랬고 팬들에게 직접 메시지를 전달하게 했었어요 성적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응원해줘서 감사하고 LG 같은 경우에는 저는 똑같이 주변 분들의 의견과 개인적인 생각을 드리면 베스트 플러스는 임창규 선수를 뽑습니다 애증의 선수예요 정말 애증의 선수예요 또 별명도 많아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짤이 임창규 선수가 편안하게 보세요 이렇게 하는 짤이 있어요 전 그거 너무 좋은데 그렇죠 참 해놓사고 단장님하고 많이 친하죠? 네 내 문제점을 말해봐라 얼굴이요 그거 말고 뭐였죠? 그거 말고 지금 이런 행동들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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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거 있었어요 올해 진짜 임창규 선수가 롱 룩 리프트 시작했어요 우리 4선발 5선발 기립했던 게 다 무너졌어요 그 위기 때 등장한 9번 투수가 진짜 임창규 선수고 그리고 팬들이 또 가장 좋아하긴 해요 그래서 저는 일단 베스트는 임창규 선수를 뽑았고요 워스트라는 단어가 잘 어울릴진 모르겠지만 아쉬운 선수를 뽑자면 잠시리 비포의 이재원 선수 개인적으로 뽑았습니다 좀 담대하게 진짜 아 좀 팡팡 쳐줬으면 좋은데 올 시즌에 기회를 조금 받았지만 너무 못해서 내년에는 더 잘하라는 의미로 이재원 선수를 뽑았습니다 혹시 머스트를 바꿔도 될까요? 네네네 저 황대희 선수로 바꿔겠습니다 비슷한 연구였죠? 네? 아니요 일단 살이 너무 찌셨고 주력이 너무 약해서 다른 선수면 예를 들면 저희 팀에서 제일 빠른 선수 있잖아요 김도영 박찬호 최현준 이렇게 갔으면 참문까지 가능하고 다른 사람들이었으면 이륙까지는 무조건 가는 거를 뛰다가 항상 아웃이 당해요 그럼 차라리 그냥 일로에 멈추면 되는데 또 이륙까지 가고 싶은 욕심은 있어가지고 항상 어이없게 안타를 치고도 어이없게 죽는 경우가 있어서 이런 식으로 워스트를 두 분은 뽑으셨냐? 네 아니요 황대희 선수로 뽑겠습니다 하 아무도 몰라도 지금 돌아가 하.. 네 기아 타이거즈 응원할 것 같습니다 그냥 운명 같아요 다른 팀 경기도 가봤어요 LG도 그렇고 두산도 그렇고 응원석에도 안 잡았는데 롯데만큼의 울림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을 다시 돌려도 자녀가 만약에 네 엘린이 아 당연하죠 네 무조건 이 힘든 길을 너도 한번 가봐라 응원타월 얘기였으면 좋죠 다른 이제 구단들 특히 LG팬들이 이제 들고 있는 노란타월 사실 부럽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올해 이제 마음맞는 팬들하고 사적으로 100개 한정으로 이제 제작을 해서 주변 분들하고 나눠서 이제 응원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나에게 신분곡이란 하 하 하 하 하 오 이런 질문을 주시네 그 추억으로 남았으면 하는 분 입니다 추억으로 남았으면 좋겠어요 같이 안 갔으면 좋겠고 추억으로 남았으면 좋겠어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영혼까지 바칠 수 있습니다 한 팀에서 감독을 8년을 하셨어요 그만큼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팀을 완벽하게 바꿔 주실 거라고 생각 안 해요 그런 거 생각도 없고요 특별한 변화 변화 그게 감독님이라면 더더욱 환영하는 바입니다 나의 이종은 성민사 다시는 복 아 입어 입고 가시나요 잘 안 추운가요 어우 일단 추워도 일단 당연히 입어야 되고 속에 내복을 입던 목표는 그것이기 때문에 무조건 입을 거예요 LG 화이팅 통합 그거 화이팅 잠시 후 자 봄 며칠 까지 포켓 단백 에이 앙 포켓 아이 도와줄